11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잘 듣고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. 1번 수박 다시 들으십시오. 수박 2번 물 다시 들으십시오. 물 3번 라면 두 개 다시 들으십시오. 라면 두 개 4에서 5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. 4번 이 사과 얼마예요? 다시 들으십시오. 이 사과 얼마예요? 5번 5번 뭘 드릴까요? 다시 들으십시오. 뭘 드릴까요? 5번 이 사과 geen buld diam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